정신 상태가 지금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은이한테 세뇌당한 놈들하고 거의 똑같이 가잖아요. 네 황후여가 문재인 예방한다는데 문재인에게 그렇게 박살난 보수당이 문재인 왜 만나러 갑니까? 내각제 개헌하려고 만나러 간 거지. 그거 아니면 만나러 갈 이유가 하나도 없지. 문재인 왜 만나? 딜을 이미 쳤지 문재인하고 뭐 이미 쳤지. 황후여든 누구든 5.18을 개헌해 넣겠다는 게 목표가 아니고 얘네들은 내각제가 목표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받는 거야 5.18이든 뭐든. 태블릿 진실을 폭발해 못 시키면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문재인, 조국, 이재명, 윤석열 이런 놈들이 영구직권하는 내각제로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냥 북한으로 가는 거예요. 북한의 3천만 명의 우리 동포보다 남한의 5천만 명의 동포가 뛰어난 게 뭐가 있습니까? 북한 애들보다 남한 애들이 뭐가 뛰어나서 한 200배 잘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엄밀히 말하면 북한 애들은 중국 소련하고 혼자 봤고 한국 애들은 일본, 미국하고 혼자 봤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이제 그게 한계가 온 거지. 한계가. 일정 정도 인큐베이팅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독자적으로 성전까지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냥 미국, 일본에서 그냥 거기서 얻어먹고 산 겁니다. 평생 그걸. 그래서 대중문화도 보니까 싸그리 미국, 일본 음악 베끼되고 있는 거고 우리가 대한민국 음악 세계 최고인 줄 알았잖아요. 다 베끼었잖아. 다 베끼었잖아. 90년대, 2000년도 이것들. 미국, 일본 거 갖다 베끼고 돈 받은 거 싹 빼버리면 뭐냐? 북한하고 차이가 없는 거야. 정신상태라도 서방의 선진국의 정신상태를 배웠어야 되는데 정신상태가 지금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은이한테 세뇌당한 놈들하고 거의 똑같이 가잖아요. 지금 이재명 만세 부르는 놈들이나 김정은 만세 부르는 놈들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 문재인 만세 부르는 놈들이나 윤석열 만세 부르는 놈들이나 무슨 차이가 있냐고. 결국에는 나라 전체 수준이 북한으로 가는 거지. 북한이란 체제가 뭡니까? 1 더하기 2라고 쓰면 안 돼. 너 총살이야. 너 1 더하기는 3이야. 그러면 3이라고 부르는 애들 아니야, 그게.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블릿 조작? 보여줘도 조작 아니라고 눈 감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짓거리를 대학 교수, 검사, 판사, 기자 이런 놈들이 하고 있으니 북한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정말 무지무시하게 빠른 속도로, 롤러코스트가 초록하는 속도로 이제 내각제 개헌이 들어가면서 그냥 바닥을 때릴 겁니다. 북한으로 그냥 쫙! 그렇게 해서 이제 남북 통일이 되는 거지. 이 병신들이 만나는 거지. 그렇게 돼서 이제. 남북 통일 되는 거야, 그러다가. 남북 통일은 좋은 거야.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북한화 돼서 굶어 죽는 그런 판으로 내려가서 하향 평준화 돼서 남북 통일 되는 게 좋은 거냐, 그게? 북한을 최대한 끌어올려가지고 통일해야지 남한이 북한화 돼서 밑으로 가서 통일 되는 게 좋은 거야? 이게 앞으로 한 달, 두 달 안에 달렸어요. 내 입장에서는 전광훈이든 소영길이든 추미애이든 누구라도 붙잡고 태블릿 지시를 폭발 못 시키면요. 이 내각제 개헌 막을 방법이었어. 내각제 말도 못 꺼낼 분위기. 내각제라는 말을 안 꺼내지, 이놈들은. 내각제라는 말 안 꺼내고 국민통합형 개헌이라 그러지. 본권형 대통령제 뭐 이따위로 얘기하지. 내각제라는 말 절대 안 씁니다, 그 사회꾼들.